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야생 곰 한 마리가 또 하나의 희귀한 사건을 만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.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던 곰은 난데없이 입에 냉동치킨 한 봉지를 물고 나타나는데요. 곰이 음식을 찾기 위해 들른 곳은 무려 차고 한 곳과 주택 네 채. 그 모습을 본 경찰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고 고추공을 발사했는데요. 행동은 대담했지만 곰은 결국 겨우 얻은 음식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고 하네요.